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마지막 맞붙게 될 이강은 누구일까? 현재로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꼽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지율이 높다, 지지율이 높은 것도 중요한 것이죠.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동안 보여준 경력, 또 내공, 두 사람에게 모여있는 국민들의 기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에서 두 사람의 적합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윤석열과 이재명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력한 여야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처음으로 격돌했습니다. 격돌하는 장소는 역사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군이 점령군이었느냐,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만큼 정당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두 사람이 맞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1일 경북 안동에 있는 독립투사인 264문학관을 찾아서 미군 점령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건국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자 윤석열이 어제 SNS를 통해서 맹백한 역사 왜곡이다 라고 지적을 하자 또 이재명이 이에 대해서 SNS상 반박을 하면서 이 역사전쟁,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이 처음으로 격돌한 장소가 역사인식의 문제였다. 또 이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많은 여야의 다른 정치인들, 다른 대선후보들이 가세를 하면서 이 역사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전쟁은 처음부터 이제 지금 서로 한두 차례 공방전을 벌였을 뿐인데 처음부터 윤석열이 승기를 잡은 것이다. 윤석열이 이겼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금 하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보입니다. 어제 거기에서 드러났죠. 어제 이재명이 SNS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색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기를 윤석열 보고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역사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건 논쟁을 하는 자세가 아니죠. 이건 논쟁에서 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변명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역사전쟁, 역사 논쟁을 할 때는 그 역사를 놓고 냉정하게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자기가 인식하는, 해석하는 역사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보는 역사의 통찰력을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또 얼토당토 않게 색깔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공부 좀 더하라. 이런 인신공격성 조롱을 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이 지고 있다. 이재명이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또 많은 언론에서는 왜 과거에 얽매이느냐,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죠. 이게 미래의 얘기죠. 대북, 대중, 대미 관계, 모든 외교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정책, 많은 사회경제 분야의 많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문제다. 이 역사인식의 문제가. 그래서 이번 대선전국에서 아마 계속해서 이 역사전쟁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왔고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얘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 전문가들의 얘기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은 일반 국민들의 균형 잡힌 상식이죠. 일반 국민들의 균형 잡힌 역사인식.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역사전쟁은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충돌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건국절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뉘죠. 보수와 진보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부분이 대한민국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도발을 한 것이죠. 기존의 역사인식에 분명하게 도발을 하면서 계속되어 왔던 논쟁입니다. 그 논쟁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재명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문제가 많은 쪽으로 아주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말대로 아주 부끄러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이렇게 역사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이게 이재명으로 지금 이어져 왔다. 여기서 논쟁이 촉발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난 1일 경북 안동의 이육사 문학관을 찾아서 한 말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출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군이 45년 해방부터 건국이 되는 48년까지 점령군이었던 건 맞죠. 문제는 이재명이 미 점령군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은 해방군이었느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출발이 부끄러운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인식에서 이제 미 점령군의 이야기가 또 다시 되풀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미 점령군 맞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을 점령으로 볼 것이냐 해방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점령군 맞습니다. 누구나 점령이라고 이야기했고 자료에도 점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건국 이후의 역사의 과정까지를 모두 통해서 통시적으로 보면서 이게 형식상 점령이지만 이게 형식상 점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승만 정권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렇게 부끄러운 것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건 균형 잡힌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건국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었고 친일 세력 청산이 매끄럽지 못했다. 라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워쳐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해방 전우사의 인식을 놓고 이승만 정권이 정말 잘했다. 미군이 모두 잘 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미군은 모두 잘못됐고 이승만 정권은 모두 잘못됐다.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균형 잡힌 역사 인식, 균형 감각이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실수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 육사문학관에 가서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에 대한 대우 부분을 좀 강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앞서 나갔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부분을 건국 자체를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미점령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미국은 점령의 성격도 있고 해방의 성격도 있죠.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건국의 미점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의 역사 인식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어지는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인식을 하는 게 아니냐.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이 어제 SNS를 통해서 정확하게 꼬집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SNS를 통해서 한 말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초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게한 망언을 이어받았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소득주도성장 이 모든 것들이 편향된 이념에서 나온 잘못된 정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의적절했고 적절하게 이재명과 맞대결을 처음으로 벌인 지점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었고. 윤석열이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가장 볼만한 정치적 행보였다. 공격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이육사문학관에 가서 이 말을 하면서 좀 더 너무 앞서갔다. 그런 점에서 좀 궁색해져 보입니다. 이재명이 왜 궁색해졌냐 하면 어제 윤석열 측의 SNS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색깔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역사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색깔 공세가 아니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건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역사인식이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보았다시피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또 내부적으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색깔론이 뭡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빨갱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색깔론 아닙니까? 이거 전혀 맞지 않는 반박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사인식, 역사 논쟁은 자기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기가 이끌어가고 싶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논쟁을 벌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성 발언, 조롱을 한 것은 이미 이재명이 뒤로 후퇴하고 있다. 자신의 말이 좀 너무 앞서갔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의 공격으로 나섰다. 또 이재명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이 되기 전에 해방되고 그 3년 동안은 미군이 점령한 것은 맞지 않느냐.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후퇴하는, 도망갈 구멍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죠. 겉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또 표가 되는 일, 표가 되지 않는 일은 극히 하지 않는 게 이재명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표고도 되지 않고 이 논쟁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후퇴를 하는 것인데 그러자니까 지금 첫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밀린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니까 밀리지 않으려고 색깔론,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한 적은 없다. 윤석열 총장에게 공부 좀 더하라. 이런 식의 역공에 나섰는데 이 역공 자체가 이미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이다. 자신이 밀리고 있다. 이 논쟁에서는 자신이 못 이긴다라는 걸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대선 전국에서 계속해서 역사전쟁은 벌어지게 될 텐데 이재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처음부터 발을 잘못 디뎠다. 계속 이재명에게 족쇄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게는 빼앗은 실책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낙연이 이 부분을 잘 꼬집은 겁니다. 그래 그 시기에 미군이 점령군인 건 맞다.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 균형을 무너뜨린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생기게 될 그 파장, 그 공격을 모두 예상했었어야 한다. 발언에 더 신중했었어야 한다. 별로 아무런 자신에게나 민주당 전체에게도 별로 이 대선 전국에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무책임하게 했다.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역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을 모두 취합해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균형과 상식을 갖고 있느냐. 이 점이 논쟁에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첫 충돌, 역사 전쟁, 첫 단추부터 이재명이 밀리고 있다, 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